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유흥업이 빠르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4월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모두 풀린 올해 4월의 오후 7시 이후 모임과 관련된 업종의 자사카드 이용액을 분석한 결과, 달란주점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올해 4월 오후 7시 이후 이용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출로 인한 이동량이 늘면서 택시 이용액도 이 기간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